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죠? 이상우씨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저기 보이는 노란 잔집 오늘은 그녀의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아무도 흘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흘려오네 새로 산 부들과 어색해 자꾸 쇼인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잠시 후 흙 속 이를 넘겨줄까 무슨 날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다 그룹 그녀를 없으니 조금씩 내게 잡아 물 어떡하냐 하늘에 그룹이 손 사탕이 그릴까 어디다 한번 기억 올라올까 오늘 그녀를 내게 건배 그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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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쳐버렸으며 오늘따라 오빠가 더 멋져 보이네 그를 만나도 행위를 못하자 참가고 나를 숨길이 안겨진다 무슨 날이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 탈올받았으니 조금씩 우리를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은 우리 사랑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올까 오늘은 너희들이 우리를 해야지 우리를 내야지 우리를 내야지 우리를 내야지 너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?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에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우웦아 대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누구를 서 있는데 내 삶은 기운 다른 게 맞는구나 못 있으면 너라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냥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윗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를 사랑한다 느꼈어 지금 그래서 사랑이라 생각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언제나 넌 내게 말할 거야 사랑한 사람으로 사랑한 사람으로 사랑한 사람으로